나는 오늘도 내 꿈을 향해 한 발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나는 동서대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라는 별의 아주 작은 구석을 걷고 있는 나이지만 나는 지구라는 아주 큰 별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나는 앞으로 나갈 것이며 나는 더 큰 내일을 꿈꿀 것이며 나는 세계를 향해 도전할 것입니다. 나의 경쟁자는 오로지 나일 뿐입니다. 지금은 단지 세계를 향한 그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시간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비포 동서, 애프터 동서 BDAD의 꿈을 키우며 나는 지금 동서대학교에 있습니다. 1992년 개교한 동서대학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기독교 정신을 권하기념으로 진리, 창조, 봉사를 학훈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특성화, 정보화, 세계화 등 3대 전략을 기반으로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2001년 교육개혁 우수대학 선정 2004년 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 사업 선정 2005년 대학 혁신과 경쟁력 전국 베스트4 선정 2011년 캠퍼스 아시아 사업 선정 2012년 현장 밀착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2013년 부산 사립대학 유일 교육용량 강화 지원 사업 5년 연속 선정 2013년 아시아 대학 국제화 순위 50위 선정 2013년 취업률 부산 울산 경남지역 1위 전국 7위 선정 동서대학교의 놀라운 성장은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동서대학교의 캠퍼스는 바로 세계입니다. 부산 경남지역 최대규모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민석도서관 국내외 1600명의 학생이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의 쾌적한 기숙사 인조잔디구장과 트랙이 완비된 종합운동장과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 등 복합 레저시설을 갖춘 글로벌 빌리지 문화시설이 함께 갖춰진 스튜던트 플라자 학생들이 마음껏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메인 캠퍼스입니다. 아시아 영화도시 부산 부산 영상시설의 중심에 동서대학교 태울대 센텀 캠퍼스가 있습니다. 임권택 영화예술대학 임권택 박물관의 자리에 아시아 영화영상의 중심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한국영화의 미래를 열어갈 영화예술인을 육성하는 임권택 영화예술대학 인문, 사회, 공학, 디자인의 융합에 기반한 루트 교육 시스템을 도입한 디자인대학 첨단 아케이드 게임 지역혁신센터 3D 융합연구센터 학교기업 애니모션 등 실제 현장 분위기 속에서 산학협력을 통한 실습교육을 하는 디지털 컨텐츠학부 동서대학교에서는 모든 전공이 특성화되어 미래의 변화를 주도할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의는 인터넷으로 미리 듣고 수업은 토론과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하는 오토오 교육 시스템 산학 프로젝트를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해 취업과 기업 지원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마련된 클래스 셀링 교수와 학생이 가상 오피스에서 근무하며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수업을 병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학협동교육 보이스 프로그램 학제 및 교과 간 산학 간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적인 교육 방법으로 디오니원의 가치를 지닌 창의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미국 호프 국제대학 내에 설립한 동서대 미주 캠퍼스에서 학점을 인정받으며 현지 영어를 집중적으로 습득하고 미국 문화를 몸소 체험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 미국 SAP 중국 중남재경정법대학과 합작하여 설립한 중국 캠퍼스에서 중국의 경제와 문화, 사회, 중국어를 몸으로 익히면서 아시아를 배우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 중국 SAP 신입생을 대상으로 1년간 영어 교육을 하는 동서 글로벌 프로그램 영어로 강의하는 교양 수업을 듣는 글로벌 교양 프로그램 영어 집중 강좌를 통해 실력 향상 후 어학 연수 기회까지 주는 동서 아너 소사이어티를 통해 국경 없는 글로벌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10개국을 탐방하며 전공, 인문 지식을 쌓고 도전 정신을 키우는 동서 아시아 이니셔티브스 프로그램 아시아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아시아 썸머 프로그램 아시아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한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더 나은 대학생활과 미래를 향한 꿈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장학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평생지도교수제, 1교수 1연구회, 해외 취업을 위한 해외인턴제와 인성교육의 함양을 위한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배우는 나눔과 섬김의 실천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동서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젊음을 키우고 있습니다. 동서대학교는 젊고 역동적인 21세기형 신명문대학입니다. 개교율에 꾸준히 세계화, 정보와 특성화를 표방해 왔습니다. 그래서 영화, 영상, IT, 디자인, 디지털 콘텐츠 등 특성화 분야에서는 이미 최상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세계화 부문은 자타가 공연하는 최고의 대학입니다. 동서대학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력, 잠재력, 끼를 극대화하고 하나뿐인 가치를 찾아주는 기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도전을 배웁니다. 세계를 배웁니다. 꿈을 배웁니다. 비포 동서, 애프터 동서 이제 변화된 당신과 만나십시오. 당신은 세계라는 드넓은 캠퍼스에 있습니다. 동서대학교에 있습니다. 젊음의 상상시련 마이브라이 퓨처 동서대학교 동서대학교